블루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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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1미터 간대 이게 워낙 안크는 종인데 가격대도 참 착할거고 이게 가장 뜰거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인기가 없어 블루보드 이정도 크려면 한 10년 걸리잖아요 10년 넘게 걸리나? 희한해 워낙 안크는 종인데 총이 몇개 있어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흔치 않은 종인데 희한해 영하 20도도 버티고 와우 이게 실제로 보면 제일 이쁜데 이게 별 인기가 없어 워낙 안크는 종이라 블루보드 이게 뭐죠? 이름이? 뭐던데? 네